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절반이 조금 넘는 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은 32%라는 한중일 3국의 공동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연구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보고서 요약본을 발표했습니다. 보고서를 보면 2017년 대상으로 세 나라 초미세먼지의 국내외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각국의 국내 자체 발생률은 한국이 연평균 51%, 중국이 91%, 일본 55%로 나타났습니다. 중국의 대기오염물질이 서울과 대전, 부산 등 우리나라 3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연평균 32%로 나타났습니다.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수치로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이에 비해 우리나라 배출원의 베이징 등 중국 6개 주요 도시에 대한 영향은 2%로 조사됐습니다.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낮아졌는데, 지난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에 비해 12%, 중국은 22% 감소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